안녕하세요 지아입니다 제가 지금 비행기 안인데요 저 지금 중국 프로그램 때문에 지금 중국 신천에 가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신천 가요 제가 신천 도착하면 거기에 예쁜 도시들 찍어줄게요 제가 지금 인터뷰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 이거 내 다리인데 되게 각자 다리로 나왔어 나도 셀카본 필요해 뭔가 멀리서 나를 찍고 싶은데 이거 너무 가까워요 해바라시 깨고 있는 소리 진짜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걸로 노래 하나만 만들고 싶어요 저도 좀 주세요 같이 한 개 즐겨야죠 해바라시 여러분 해바라시 먹어요? 중국에서 이거 심심할 때 이거 되게 많이 먹거든요 이건 이렇게 이거 이렇게 이거 소리 되게 좋지 않아요? 음 우리 엄마는 참 한국 드라마 좋아해요 항상 이렇게 해바라시 먹으면서 항상 이렇게 해바라시 먹으면서 한국 드라마를 그렇게 열심히 봐요 설날 때 한국 와서 같이 같이 보냈는데 제가 네일샵을 같이 데리고 갔었어요 제가 네일샵을 같이 데리고 갔었어요 근데 네일샵에 내 옆에 연기자 언니 하며 앉아있었는데 엄마가 딱 보자마자 어머머머머머 중고말로 어머머머머 어디서 많이 봤던 연기자야 막 이러는 거예요 순간 그런 생각 들었어요 나보다 우리 엄마가 한국을 더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아 나 순간 깜짝 놀랐어요 뒤에 내 옷을 걸려있는데 사람이 하면서 서 있는 줄 알았어 그거 내 옷을 왜 저기 있죠? 언니 한 번만 설명해 줄 수 있어요? 와누 언니 와누 언니 좀 젖을 거 같아요 왜 젖었죠? 나 이제 포로졌어요 제가 오늘 밖에서 찍고 있다가 갑자기 조용히 나한테 와서 미안해요 미안해요 하는 거예요 매니저 언니가 제가 왜 그래요 갑자기 미안하다고 옷을 바닥에 떨어졌대요 나 챙기려고 옷을 바닥에 떨어졌어요 잘했어요 언니 안녕 안녕 지금 내가 어제 안개 지는다고 해서 찍었는데 너무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되게 잘 보였어요 지금 밖에 보면 자 준비됐어요 오늘 바람 좀 센 거 같아 이거 지금 밖에 겉에 상태예요 진짜 하나도 안 보여 지금 방송 찍으러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안개가 너무 많아서 너무 세서 길이 안 보여요 한번 봐봐요 보이죠? 제가 오늘 머리도 다 했는데 다 쳐졌고요 여러분과 함께 여기 왔었으면 얼마나 재미있었을까요? 우와 여기 우리 같이 방송 찍은 언니 안녕 하이 사랑하세요 귀요미 오 귀요미 그렇게 짱 해봐요 귀요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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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파이팅 바이바이 이따 봐요 나 혼자만 여름 보내고 있어요 옆에 오빠 옆에 우리 빌런타의 오빠인데 아니요 아니요 주는 다동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고파요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예뻐 예쁘네요 아 미안해 미안해 뽀뽀 뽀뽀? 안 돼 안 돼 뽀뽀하면 안 돼요 네 네 지아가 오늘 촬영 잘 마쳤습니다 힘차게 오늘 달렸고요 제가 비밀 하나 알려주고 싶어요 제가 방금 미스의 뮤비 봤어요 너무 잘 나왔어요 내가 내 입으로 잘 나왔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여러분 진짜 보면 이번 미스에는 진짜 달라요 나는 지금 한 다섯 번 여섯 번 보고 있어요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음 저희 뮤비 보고 나서 꼭 나한테 댓글을 달라서 많은 뭐 지아가 이렇게 이렇게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많이 더 주시고 아 많이 주시고 제가 또 음 안 좋은 점은 고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음 아 인사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지금 메이크업을 너무 오래돼있어가지고 다 떴어요 그래서 지금 메이크업 지우러 가야돼요 어 데리고 가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음 메이크업 아예 안 하는 지아는 보여줄 수는 자신가 없어요 다 떠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음 제가 여기서 인사 할게요 음 오늘 잘 자고 내일도 잘 자고 오늘 내 꿈 꾸면서 잘 자요 어 너무 이런 말 처음 해봐요 잘 자요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 하하 바이바이 예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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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